대통령 긍부정이 거의 절반 정도로 나뉘었었는데 긍정평가가 50%로 올라갔다라는 것. 역대 대통령 국정성에서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대통령 임기가 만 3년이 채 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로는 4년차거든요. 대통령 임기 4년차의 50%를 웃도는 지지율. 역대 대통령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성 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긍정평가가 앞섰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결과를 보니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긍정평가가 3.2%포인트가 올라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또 그만큼 또 떨어졌고요. 격차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돌아섰네요. 코로나19 전국의 정부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의 평가로 봐야 되겠죠. 대통령 긍부정이 거의 절반 정도로 나뉘었었는데 긍정평가가 50%로 올라갔다라는 것. 역대 대통령 국정성에서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만 3년이 채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로는 4년 차거든요. 대통령 임기 4년 차의 50%를 웃도는 지지율. 역대 대통령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일직선으로 달리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의 범위를 더 크게 만들어낸 것. 이건 코로나19의 대응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오거나 60대 또 팽팽했었던 중도층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성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경고해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대응이 초반에는 좋았다가 다시 대구경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안 좋아졌다가 다시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면서 이 부분이 국민들의 국정성평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선거 국면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거 전에는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지율의 추이가 좀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 중반 넘어서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 심판성이 강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권을 견제하고 특히 대통령의 국정 실정을 부각시키기만 해도 반사익을 얻어왔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을 때는 그런 반사익을 얻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반사익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선거이거든요.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주도적인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을 내걸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주는 이 휴강 효과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정리된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50%를 웃돌게 되면 여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미래통합당은 30% 선이 무너진 부분이고 민주당은 2.9%포인트면 좀 의미 있는 상승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정당들 특히 1, 2당 같은 경우는 선거가 앞두고 있으면서 좀 결속하는 효과들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당층의 움직임이 좀 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울었다기보다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우리 이슈폴폴에 하나의 공식이 됐죠. 여당인 더불어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맞죠?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내려갔어요. 그런데 무당층은 빠졌습니다. 무당층이 빠지면 샤이 보수가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면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어? 뚱크멜 배 소장님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당층에서 아직도 샤이 보수는 저 7.8%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무당층 내에서도 중도 성향의 무당층이 바로 대통령 지지율로도 가고 더불어민당 쪽으로 간 결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또한 코로나19 전국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성전 지금 코로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빅데이트 분석을 해보면 빅데이트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도구는 있습니다. 실제로 총선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10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당도 득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인 지지층인 그러니까 호수층에서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5.9%나 빠졌고 60세 이상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도가 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선다고 보십니까? 왜 그럴까? 이건 올리버의 기대풀일 지론이에요. 아직까지 선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잘할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보수층 또는 60대 이상 보수 성향이 강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 이번에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번 선거에서 선전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오히려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지층들의 지지를 더 얻어가는 가운데 보수 정당이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명단 파동 또 공천 막판 또 교체 이런 상황에 또 파장과 잡음이 불거지면서 이것 자체에 동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수층은 더 기대감이 있어서 미뤄줘야 되고 또 60대 이상도 이번에는 충분히 그동안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반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오히려 실망감이 커지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번 총선의 가장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비례정당 투표에 대한 의향을 여론은 어떻게 답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 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은 정당이고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자매정당입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이 어디다 투표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입니다. 28.9, 28% 정말 팽팽하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또 하나의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 지금 여기가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의 반기를 들고 나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우리는 같은 선을 가고 있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좀 독특한 성향의 정당인데 11.6% 적지 않은 지지율입니다. 아니 정의당을 제쳤어요. 이 그래프는 좀 한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혼돈되니까 앞 정당 지지율 그래프는 보여주지 마세요. 먼저 미래한국당부터 가볼게요. 정당 지지율과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큰 차이가 없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과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더불어 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보다는 한참 내려갔어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11.6% 합해보십시오. 이게 더 크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가요? 거의 비슷한데 앞서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몇 퍼센트 포인트는 어디로 갔느냐? 무당청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보면 거의 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표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왜 이렇게 45%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느냐?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 혼돈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게 자동응답 조사든 전화면접조사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라고 하니까 여기구나.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가버립니다. 그 정체성이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죠. 더불어 시민당에 대해서요? 그렇죠. 더불어 시민당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인물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훨씬 더 논란이 될지는 몰라도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순번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인물들이에요. 더 민주당과 가까운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가령 김의겸 후보, 그다음에 최강욱 후보인가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황희석 후보. 어? 그래? 그럼 민주당이잖아. 이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 시민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후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후보도 있다 보니까. 또 뒷번호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린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것이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지층의 조바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는 계속 이런 분석을 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열린민주당의 지금 몇몇 인물들의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수사받을 수도 있다고 기소되기도 했고 이런 때문에 부정적일 것이다. 그런데 지지층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45%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만큼은 가져갈 것이고 그 이상은 열린민주당이 11.6% 이상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단이 45%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비례정당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약간 또 지적이 있잖아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기를 조금 주춤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좀 선긋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지금 겸에 선긋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야만 명분상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유권자의 심리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 아니라 민주당, 민주당, 어? 민주당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더 빨리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 여담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당명을 정할 때 더불어를 살리지 말고 민주당을 살리고 앞에 다른 거를 했으면 좀 유권자들한테 혼돈을 좀 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한번 뉴스 1번지에 했었어요. 그때 잠깐 뉴스 1번지를 시청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또 안타깝게 뒤떨는데. 이 기반으로, 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연합뉴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까지는 크게 변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참고인데 이 참고를 가지고 궁금하시니까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몇 석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해서 돌려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은 16석, 비례한국당도 16석, 열린민주당이 7석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47석의 의석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진보정당이 과반이 되네요. 26석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3석 해갖고요. 정의당까지 합하면 정의당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 결과는 정의당으로서는 위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당 투표는 어디에 하겠느냐 물어보면 정의당이 거의 두 자릿수.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처음에는 전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심지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투표는 정의당이 하겠다는 게 거의 15%에 가까이 내외가 나올 정도의 그런 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대 정당들의 거대 정당 두 군데 바뀌니까 동무대가 되는 거죠. 사실상 범민주당 진영과 범미래 보수 정당 진영이 사실상 선거를 독차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우리 연합뉴스에서 아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 물론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계산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미래 계열 정당 그다음에 민주 계열 정당 두 정당이 그 계산기를 돌려보면 거의 280석에 가까이 가까운 의석을 가져간다는 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준연동용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군소 정당들의 다양성이 의견이 원내에 또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제도는 두 거대 정당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 제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민생당의 경우에도 지금 손학규 대표가 몇 번을 봤느냐. 지금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막바지까지 파동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3% 포인트가 3%가 안 되는. 지금 친박신당도 그렇고요. 민생당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생당 자유공화당이 저희가 앞서서 여의돌본지에서 민생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손학규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자유공화당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2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대담을 나눴었었는데 이 지지율대로 돌리면 최대 1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받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다른 선거에 가면 그래도 이념이 강하거나 아니면 지역성이 강한 정당들이 3%로 넘어갔었어요. 그래도 유명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올해는 왜 그랬냐. 극심한 진영 간 대결 구도입니다. 진영 간 대결 구도의 특징이 나타나면 이때는 무소속이 됐든 군소정당의 틈을 안 줍니다. 철저하게 똘똘 뭉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1992년 선거에서는 2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1년차 선거에서는 20명 이상이 나왔어요. 무소속이. 그때는 왜냐하면 뭔가 거물 정치인들의 이탈이 있었거든요. 양당도가 아니고 여러 거물 정치인들을 추구로 한 다당 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2008년도에 우리가 기억나는 유명한 정치적인 용어가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습니다. 이러면서 친박연대가 무소속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무소속이 20석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틈을 안 줍니다. 왜? 모든 자기 진영의 표를 열린민주당까지 출연해서 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무소속 군소정당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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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